무엇 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오래 왜 오늘 기분 어때 난 괜찮아. 오늘 기분 별로야. 오늘 하루 어땠어? 괜찮았어. 바쁘다. 무슨 일이야? 나 기분 별로야. 아무것도 난 괜찮아. 나 좀 도와줄래? 물론이지. 그래. 난 지금 못해. 너 결혼했니? 나는 싱글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나는 이혼했어요. 나는 약혼했어요. 자녀가 있나요? 나는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. 무엇을 좋아하나요?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해요. 그것은 얼마나 큰가요? 그것은 어땠어요? 그것은 어땠어요?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. 괜찮았어요. 무엇을 했나요? 나는 잘했어. 당신은 어디 갔었습니까? 아직 거기 있나요? 거의 다 왔다. 아직 아닙니다.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?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? 취미 시간 있을 때 뭐 하세요? 취미가 있니? 이 취미를 얼마 동안 했니? 네, 내 취미는 입니다. 낚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게임하기 여행하기 노래 부르기 독서 TV 보기 스포츠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이번 주말에 뭐 하나요?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려고요. 어떤 영화를 보시게요? 그 모습이 흑이